여러분, 지금 같이 앉은 두 분이 한 팀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목을 제조경에 와닿고, 허리 중이 된다, 이게. 자, 일단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. 안녕, 가까운 게 가봐요. 아, 안녕, 가까운. 아, 신혼여행 가시나 봅니다. 아, 무슨 일이야? 저는 얘 손내러 갑니다. 아, 또 마노나를 말래.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제 본 놈버? 본 놈버? 본 놈버? 뭔 본 놈버야? 본 놈버는 뭐? 아 네 부모 모를 왜 이렇게 해 아 네 부모 모를 왜 이렇게 해 아 네 부모 모를 왜 이렇게 해